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평화로운 중고 드론 구입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중고 드론이 시장에 나오는 이유, 중고 드론 잘 고르는 방법 이런 팁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드론 카페나 중고나라 같은 카페를 통해서 드론을 가끔씩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드론에 대한 관심은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편인데 이런 카페를 통해서 거래하는 데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중고 시세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직거래가 아닌 이상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메일이 뭐였냐면, 드론 박스라는 사이트의 관계자분이 중고 드론 거래하는 플랫폼인데 제 영상을 보시고 알려주시는 메일을 보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말 딱 필요한 그런 사이트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소는 드론 박스.co.kr 입니다. 저는 컴퓨터로 들어왔는데 드론 박스 앱도 있다고 합니다. 메뉴를 보면 개인 상품, 검수 상품, 검수 부품, 뭐 이런 새로 등록된 상품이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 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개인 중고 상품은 누구나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매빅 프로 콤보만 볼게요. 그러면 중고이고, 사용 흔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판매 가격과 드론의 자세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제품 상태, 작동 여부, 파손 여부, 구성품 AS, 구입 경로, 배터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론 박스에서 거래하는 물건은 안전 거래를 우선으로 해서 금액은 그 드론 박스에서 보관을 하고 구매자가 확정을 하면은 판매대금이 전달된다. 중고나라나 카페를 통해서 결제를 할 때 돈을 먼저 보내고 드론을 받게 되는데 이게 사기가 많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 박스라는 회사에서 안전 결제 시스템을 대행해 주는 것 같아요. 판매자가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 대금보를 받기 어렵다. 환불은 합의하 이루어진다.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받은 경우 고객센터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드론 박스와 드론 카페, 중고나라 이런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돈은 보내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다른 물건이 올 때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드론 박스에서 판매하는 개인 중고 상품은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해야 그 판매 대금이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걸 보면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 박스 위탁 상품인데요. 이거는 드론 박스가 대신 팔아주는 위탁 상품이에요. 와 여기는 뭐 인스파이어 1 이렇게 올라와 있네. 159만원 사용 흔적이 많음. 아 보면은 위탁 상품은 전문가가 직접 검수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면은 약간 중고차를 팔 때도 개인이 팔 수 있는데 검수를 해서 전문가들이 차량 검수를 한 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문가가 검수를 해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써줬네요. 판매자를 대신하여 드론 박스가 철저한 검수를 한다. 보면은 외관, 소프트웨어, 내부, 테스트 비행까지 검수를 하는 걸 봐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구매자 입장에서 보통 초보분들이 구매하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마련인데 이걸 전문가가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개인이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도 검수해서 판매하는 부품이 있으니까 만약에 부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입하셔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특이점은 중고 시세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보면은 스파크 단품 콤보, 미니 단품 콤보 이런 식으로 시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중고 드론이라는 게 사실 중고 상품이라는 거는 구성품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마련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안에 거래되었던 내역들이 그냥 시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입을 할 때 일주일 안에 있는 구입글 말고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 두 달 전에 시세가 더 낮았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때그때 올리는 사람들의 가격대에 따라서 시세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이트, 드론 박스라는 사이트에서 드론을 시세를 표로 만들어주면 구매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세를 책정하기가 꽤나 편리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이트 자체는 정말 필요한 사이트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고차도 K카, SKN카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위탁해서 판매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많잖아요. 드론은 전부 다 개인이 팔았고 아무리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드론 카페 이런 데에서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카페가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대금도 제3자가 받았다가 결제를 해주는 방식이고 검수도 해주는 그런 방식은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나 아쉬운 점 개선할 점으로는 아무래도 인지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 지금 후기나 상품 양을 보면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의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알려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시세도 잡히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검수 상품이 정말 이 사이트가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됐을 때 정말 전문가분들이 검수할 만큼의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죠. 이렇게 중고 드론 거래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판매자나 구매자들이 서로 속이거나 하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하고요. 나중에 저도 매빅2 프로를 갖고 있는데 매빅3가 나오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 한번씩 염두에 두시고 드론을 구입하시거나 판매하실 때 또는 시세를 알아보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